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갈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소문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우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절대의 믿음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또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가 크리스토의 심을 믿는 절대 믿음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최고의 좋은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대 관리의 딸이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신 것과 또 두 번째는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를 받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을 보면 이들이 가지고 나오는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리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가진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예수를 만남으로 절대 가능 절대 응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예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절대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비롯하여서 자녀와 경제와 가정과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너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 너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묻는 시간입니다 확실한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절대 믿음에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포하시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첫 번째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의 한 갈리는 마가복음 5장 22절에 나오는 바로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으로 죽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죽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큰 아픔이고 너무나도 말로 할 수 없는 큰 시련입니다 특히 자녀의 죽음 앞에 부모는 자신의 죽음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맨정신으로 그 시간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없는 슬픔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자신의 지위 또 사람들의 시선 그 어떠한 것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게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죽음 이미 죽고 난 사랑하는 딸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그 죽어있는 그 손에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그러면 살겠나이다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오 죽은 내 딸을 살리실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카락도 누가 함부로 될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도구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을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야이로 집에 사람들이 와서 비보를 전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끝까지 온전히 맡기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송도님들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더욱더 나에게 열려지는 또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상황들이 더 좋지 못한 상황 속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찌할 수 없는 소식의 사건들을 접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기만 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절대 믿음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자를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를 다 맡기면 예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안 돼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될 거야 라는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모든 문제를 다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이 말의 사전적인 뜻은 변하지 않고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크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여 영혼까지 보장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또 한 단계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확고부동한 믿음입니다 확고부동하다 이 말은 우리의 태도나 결심이 굳어져 흔들림이나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변함없이 그대로 믿는 믿음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던 주 12년 동안 혈유증으로 가정과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과 또 완전히 절망 가운데 거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하여 완전한 치유가 되었습니다 물이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여인이 끼어들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혈유증이라는 이 질병을 통하여서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이라는 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는 것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댄다 이 자체는 목숨을 내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졌고 치유의 플랫폼이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목숨을 내걸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구원자의 심을 믿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 27자를 보면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군가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난 이 여인은 전혀 소생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신에게 예수님의 소문은 구원의 소망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가 온전한 믿음으로 또 간절한 믿음으로 만지셨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붙어서 기적을 행하러 가시는 것을 구경하러 따라 다녀갔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이 질병에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졌다 옷가에는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기도복에 있는 옷술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부이시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옷자락 이 옷가락을 만졌다는 이 의미는 바로 믿음의 신앙 고백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오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오직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 지식으로 입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성도님들은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이신 크리스도시오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그 크리스도의 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과 모든 조주의 사슬을 완벽하게 끝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 창조의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 세상 사람들은 돈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 사람들은 소론에 보여지는 것이 힘이라 그러고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낙을 삼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힘들 때 자기 힘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멈춤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극한 사항이 이루어졌다면 이때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멈춤의 시간으로 오직 유일성 예수 크리스도 안에 들어가 나의 크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깊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의 체질 되어지고 복음의 누림 속에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과 세상과 문제 속에서 또 현장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두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언약 예수 크리스도를 붙잡고 이 아이로가 죽음 앞에서도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절대적으로 믿고 완벽하게 믿는 믿음과 그리고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혈흑증 여인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질병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 얻겠다라고 믿었던 그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치유의 플랫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안에서 또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절대 믿음이라는 이 말씀 속에 24 제자의 축복 속에 237을 살리는 현장 전도 제자의 축복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듣고 소망 없던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구원 얻는 것처럼 우리는 전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크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의 믿음 가지고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크리스도의 인심을 믿고 날마다 복음적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고 예수 크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확고 부동한 믿음으로 영적인 성장할 수 있는 크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일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우리 예월의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환우 속에 또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확산 방지 또 영적으로 훈련되어져서 전도와 성교의 복음경제 237 성교현장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크리스도의 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대로 아버지 하나님여 돌보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고 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성 완전성 용원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안에 치유의 플랫폼으로 또 변화와 성장을 이룬 절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도와주시고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 있는 기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 있는 힘 있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산업인들과 충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경제로 전도와 성교의 경제로 랩런트를 양육하는 경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한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냐 하도록 주님께서 영육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절대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지의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좌절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곱 명의 랩런트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 안의 결단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보고만의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